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렛츠 기디야 자 먼저 가기 전에 왼쪽에 애드 된 애가 있습니다. 애가 자꾸 애드가 되니까 썩 좋은게 아니라서 두마리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좀 있고 잡고 가겠습니다 애드도 하나 잡고 밑에 바로 밑에 망루 밑에 한마리 더 잡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도 저기도 한마리 저게 그 다음에 저 위에 두마리가 있는데 오고있죠 지금 가고있나 가고있네 인마드 그럼 이쪽을 살짝 돌아갑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오겠죠 그죠 가는걸 보고 그쵸 쑤그리고 있다가 딱 가는거 보고 전원부터 대포부터 막기만 막으면 잡을 수 있는 애입니다 그냥 막으면 자기가 알아서 인살 게이지가 쌓입니다 체감 게이지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뭐 대충 뭐 요 상태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구리 인살 인살 라곤 풀고 도망갑니다 왼쪽 위로 그리고 집안으로 갑니다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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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파 기술조 하나하나 쏙톱 빼기 얘만 봅니다 그리고 간통 팽이 뭐 팽이 아무거나 있으면 됩니다 때리고 뒤로 빠꾸 때리고 뒤로 빠꾸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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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꾸 항상 얘가 먼저 선빵을 날리고 난 뒤에 때리는게 키포인트입니다 때리고 빠꾸 어구어구 내가 때릴 때 갔다 야 혼나 쉴 데 없는 거 하지 말고 오세요 아니 쉴 데 없는 거 하지 말라도 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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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이고 아이고야 내가 타이밍을 2연탄인지 모르고 야 물량을 잘못 먹었다 으아 때리고 빠꾸 때리고 빠꾸 때리고 빠꾸 빠꾸 때리고 빠꾸 때리고 빠꾸 때리고 빠꾸 아이고 야 이번 타이밍 안 좋았다 오오오 뒤로 빠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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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멋진 새끼 배로 뺏고 다 쓰는구나 오케이 한개 먹고 한개 더 먹어 아이고 또 타이밍 별로 안 좋아요 오케 이affe 타이밍 별로 많이 늘어 億 원 때리고 때리고 빡구 겁나 publicly 말아 야 때리고 빡구 때리고 빡구니 할라는데 이거 때리고 빡구 야 빨리 온나? 왜 온나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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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바꾸 헤헤헤헤 나쁜 새끼야 때리고 바꾸 때리고 바꾸 뒤로 아까는 당했지만 지금은 당하지 않는다 헤헤헤 때리고 바꾸 아이고 야 너 있다 우와 때리고 바꾸 헤헤헤헤헤 온다고 야 이 저거 놈아 이사고 묻지 말고 때리고 바꾸 헤헤헤헤 바꾸 어 칼을 드는게 너무 무서워 바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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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잡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공수가 있다 뭐 이런거 많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고 바꾸 치고 바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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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큰일날 뻔했다 에헤헤헤헤 목숨도 하나 남아있으니까 바꾸 바꾸 야 바꾼다 문턱에 걸렸다 에헤헤헤 아이고 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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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스태프 진짜 지랄같네 이마 바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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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위투로 배기 할때는 치고 바꾸 바꾸 치고 바꾸 바꾸 어이 먼저 다 잡았죠 치고 인살자 샤아 샤아 오케이 이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고기 달이었습니다 땡큐 개꿈수